4, 3, 2, 1 숙보 내일까지 전국 최대 120mm 가을비 바람 불며 기온 뚝 안녕하세요. 2024년 10월 18일 금요일 배성재 10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제니의 만트라 드렸습니다. 10시랄리는 헤드라인 내일까지 전국 최대 120mm 가을비 바람 불며 기온 뚝이었습니다. 오늘 전국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강원 동해안에 최대 120mm의 많은 비가 왔고요. 서울도 낮에 만만치 않게 폭우가 쏟아졌다가 지금은 좀 갰는데 아까 올림픽대로 지나가는데 살짝 1차로가 뭐라고 해야 되지? 물이 찰랑찰랑 하더라고요. 안 빠지고. 여기저기 그런 데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갑자기 많이 와서 그런 것 같아요. 원래 가을비 하면 뭔가 쓸쓸한 느낌? 이렇게 부슬부슬 와야 되는데 가을비가 스콜처럼 쏟아져서 당황한 분들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박승진님. 부산인데요. 천둥번개 치고 여기 난리도 다닙니다. 지금 그러신 건가요? 조심하세요. 이렇게 바랍니다. 내일 낮이면 대부분 비가 그친다고 하는데 비가 그친 다음에 낮 기온이 10도 이하로 뚝 떨어지고요.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더 춥게 느껴지니까 외출하시는 분들은 따뜻하게 입고 외출하시기 바라고. 특히 이제 축구 경기장 가시는 분들. 낮 경기라고 너무 만만하게 보지 마시고. 또 저녁에 이제 아이콘들 만나러 오시는 분들 계시죠? 따뜻하게 입고 오시기 바랍니다. 경기장에는 여름과 겨울밖에 없습니다. 적당한 날씨라는 건 거의 없더라고요. 자 오늘은 유지혜 씨, 정예인 씨와 생방송으로 더잡 퀴즈쇼 하는 날입니다. 아주 잡다한 퀴즈 문제라도 두 분이 열과 성을 다해 풀어볼 텐데요. 생방송 보는 라디오로 재란 얼굴 보고 싶은 분들, 또 같이 퀴즈 풀고 싶은 분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배텐 생방송 보고 싶은 분들, 땡카오티비, 땡튜브애라우 채널, 초록창 치지지지지직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채팅 참여해주시고요. 본 코너 전에는 일상 문자를 소개하는 프리선언이 있습니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무료인 고릴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 9920님, 달순의 박문성 의원님이 배디 얘기를 했어요. 광주에서 오리탕 먹고 한 마리를 또 포장해 갔다고요? 그거 한 끼에 다 드셨을 것 같아요. 아직 냉동실에 있습니다. 기가 막힌 맛이죠. 신혜경님, 3일 전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입원 중이에요. 오른쪽 얼굴에 광대뼈랑 눈뼈까지 다쳐서 성형외과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 김에 얼굴을 싹 다 갈아아플까요? 약간 동정 멘트, 어떡해요 이 멘트를 하려고 그랬더니 그리고 채팅창에서 울다가 갑자기 헉? 뭐? 이렇게 오고 있는데요. 아무튼 뭐 긍정적으로 오히려 조합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일단 치료를 잘 받으시고 재개발 계획 같은 거는 이제 그 다음으로 단전하게 원복하시기 바랍니다. 1932님, 저도 조카가 생겼어요. 저희 형네 아기가 두 달 전에 태어났습니다. 아기들은 숨 쉴 때 정수리까지 오르락내리락 거리는 거 귀엽더라고요. 그렇군요. 조카바보가 또 되시겠네요. 조민주님, 연애를 5년째 쉬고 있습니다. 촉이 좋은 친구 말로는 10월 안에 새로운 사람이 올 거라고 하던데 10월이 반도 안 남았네요. 가능한 걸까요? 5년 쉰 건 쉰 게 아니라 그냥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취업을 쉬고 있습니다. 이거랑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타의적 휴식. 친구는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매기려는 거죠. 3402님, 주말에 레전드 매치 중계하는 기분이 어떠세요? 슈퍼스타 선수들 만나서 사진 찍을 건가요? 말도 거실 건가요? 무슨 얘기 나눌 거예요? 저는 중계하는 거니까 그라운드랑 거리가 좀 있어서 뭐 만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네요. 만나면 참 좋겠습니다만 예, 중계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유하고 있는 선수들 아니겠습니까? 거의 대부분이. 심지어 아이콘으로 제가 보유하고 있어서 그게 그라운드에서 벌어지는 예, 그거 묘한 느낌입니다. 프리선원이었습니다. 더잡 퀴즈쇼 함께할 분들입니다. 치고받고 싸우던 시절을 지나 지금은 서로가 없으면 못 사는 두 분 언니, 지혜 씨, 동생 예인 씨여서 오세요. 둘, 셋. 안녕하세요, 러블리즈. 지혜, 예인입니다. 네. 자, 두 분 오늘 또 아주 화세하게 하고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지혜 씨는 자신 없는 느낌? 저는 오늘 화사하지 못해요. 지혜 언니는 항상 화사하게 하고 왔어요. 그렇죠. 저는 약간 지금 약간 좀 착취당한. 착취당한? 누구한테 착취당했어요? 온몸에 힘을 착취당한. 네, 지금 오의상도 오늘 군대군대 녹슨 옷을 입고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후드티에 왜 녹이 쓸었어요? 녹이란 이거 나름... 체험 삶의 현장 하다 왔습니까? 약간 좀 체험 삶의 현장 비슷한 수준의 힘듦을 겪고 왔어요, 지금. 아, 그래요? 저희 오늘 낮에 만났다 왔거든요. 아, 너 만나셨어. 하루에 두 번 이상 만나겠네요. 역시 가족이다 보니까. 예인 씨는 오늘 그 스튜디오 들어올 때 역대 가장 위풍당당하게 큰 걸음으로 워킹을 하면서 들어와서 맞아요. 깜짝 놀랐는데 오늘 완전 풀 세팅이 돼 있으시네요. 오늘은 얼굴 챙겨서 왔기 때문에 그 어떤 날보다 당당한 걸음으로 들어왔습니다. 어, 의상까지 그래가지고 예, 뭐 항상 얼굴 두 분 다 화사하게 태어난 분들인데. 아닙니다. 에이, 그러세요. 배디도 화사해요. 아, 진정한 화사죠. 그건 거짓말이죠. 아, 왜요? 진짜 화사하지 않나요? 맞아요, 배디. 아니에요. 허옇잖아요. 허옇다. 네. 하얗하다고. 입술까지 점점 허해지시는 것 같아요. 이제 남자도 립밤을 좀 발라야 돼요. 그럼요. 자, 쌈블리즈님. 옛날에 러블리즈가 음악방송 주차장에서 대놓고 싸웠다는 썰이 공개됐어요. 그래서 싸웠던 멤버 지혜랑 예인이었나요? 저희 둘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희 둘은 활동하면서 싸우진 않았었거든요. 저희는 그렇게 공개적인 데서 싸우는 스타일 아니고 그 독방에서 무대 뒤에서 저희는 같은 방을 쓰니까 숙소에서 그냥 싸우고 숙소 들어가서 밖에 나오면 끝내고 그럼요. 누구였을까요? 저는 아니었을 것 같지 않아요? 저도 아니에요. 웹예능 라면 먹고 갈래에서 공개된 러블리즈 목격담이고요. 러블리즈는 이렇게 또 약간의 어떤 그 그게 있네요. 화가 있네요. 근데 이게 어쨌거나 누군지 모르겠지만 화를 이렇게 삭히고 있는 것보다 이렇게 푸는 게 훨씬 더 괜찮은 방법이지 않을까. 유지혜네. 맞아요. 유지혜내보네. 그룹이 적었죠. 핵주먹이니까. 네. 자. 의외로 뒤끝리는 멤버 있습니까? 뒤끝? 네. 뒤끝? 근데 저희 멤버들이 오히려 다들 좀 쿨레가 털털한 쿨레가 난다. 쿨레가 나서. 싸우고 풀고 그냥 잊어버린다. 그렇군요. 자. 두 분 앞으로 온 다른 문자인데요. 지혜세은님. 지혜가 출연하는 공포영화 4분 44초가 11월에 개봉합니다. 첫 촬영이 무려 2021년 12월이었어요. 와. 이거 저도 기억이 나는데 이거 이렇게 늦게 개봉하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이게 진짜 뒤늦게 운 좋게 아주 감사하게도 극장에서 개봉을 하게 되었는데 많이 보러 와주세요. 이게 첫 쇼폼 영화래요. 그래서 유니버스라고 쇼폼 영화 옴니버스 옴니버스 유니버스는 우주 옴니버스 새로운 우주가 나오는 건 줄 알았어요. 영화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세계죠. 네네네. 새로운 세계고 잘 받아주시네요. 제가 유지해 받아주면서 진행력이 더 늘어요. 이걸 받아? 그러니까요. 상부상조. 베테남에서 제가 많이 업그레이드 이런 걸 상부상조라고 하는 건가? 상부상조? 뭐 크게 틀림이 낫습니다. 그래도 실력이 늦었으니까. 저도 많이 배웁니다. 이말년 받다가 러블리즈 받다가 그 다음에 있어 받고 이러면서 세상에 못 받을 멘트가 없구나라는 그러니까요. 아주 좋아요. 배영한테는 도움이 하나도 안 된다라고 믿고 어쨌든 보러 와주세요. 어떤 영화인지 직접 소개해 주세요. 일단 여러 편에 4분 44초로 딱 구성되어 있는 편들이 이렇게 모아서 한 편의 영화로 나온 거거든요. 약간 무섭고 약간 여름이 지났지만 겨울을 맞이하는 느낌으로 볼 수 있는 겨울이지만 춥게 만들어주겠다. 더 춥게. 더 춥게. 더 추운 겨울을 맞이할 수 있게. 추워 죽겠는데 더 춥고 싶으면 와라. 근데 진짜 무서워요. 저도 못 봤거든요. 근데 무서운 줄 어떻게 알죠? 못 봤는데 무섭다는 얘기는 뭐죠? 찍을 때 무서웠어요. 찍을 때 무서웠다. 찍을 때 무서운 거면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진짜 무섭다는 거죠. 어떤 역할이에요 거기서? 저는 거기서 대사가 없어요. 단 한 줄도? 왜냐하면 가위를 눌리는 거거든요. 여기까지만 얘기를 해드릴게요. 약간 엑소시스트의 누워만 있는 여자. 붕 뜨나요? 유체 이탈하나요? 보시면 알 것 같아요. 그러다 갑자기 계단 드라곤 스타일로 내려오고 드라곤? 근데 정말 재밌어요. 본 적은 없지만 보지도 안 하는 본 적은 없지만 재밌어요. 그래요. 자 아무튼 그리고 가격이 좀 싸요. 가격이 싸다? 영화가 짧아요? 영화가 좀 많이 짧아요. 한 40분? 가량인데 그래서 4천원 오 약간 제가 학창시절에 그렇죠 그렇죠 영화가 안 가도 그 가격으로 돌아갔네요. 조조영화라고 했죠. 조조영화 가격으로 보실 수 있는 옛날에 조조도 5천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즘엔 시간 틈 날 때 커피숍에서 기다리잖아요. 카페에서 기다리잖아요. 카페에서 기다리지 말고 이 영화를 보면서 기다려라. 누가 40분을 기다려요? 바람 맞은 거 아닌가요? 조조보다 더 싸다. 오 좋네요. 김종규님 예인이가 작년 인터뷰에서 본인이 정말 사랑스러운 것 같다고 직접 얘기했던데 스스로 나 러블리하다 라고 느낄 때는 언제인가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언제 그러셨나요? 그러니까 남들이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저 언제 사랑스러운지 여러분 여러분이 저를 더 많이 보잖아요. 예인이요? 항상 사랑스럽죠. 그렇게 빈말 말고요. 정말입니다. 언제 정확히 명확하게 언제 디테일하게 얘기 좀 해주세요. 전 예인이의 저 좀 진지하게요. 예인이가 진짜 해맑게 웃을 때 바보같이 팔자로 웃을 때 가끔 한두 번씩 했거든요. 그때 너무 사랑스러워요. 정말 얘가 막내 같구나라고 느낄 때가 그때예요. 바보같이 웃을 때 눈이랑 팔자주름이랑 같이 합쳐질 때 합쳐서 이렇게 딱 될 때가 있거든요. 빙구미. 그때가 그때가 정말 그렇게 자주 웃어들릴게요. 지혜씨. 저는 수치스러워할 때 본인이 뿌린 멘트 혹은 본인이 실수했을 때 뭐 이런 식으로 본인이 크게 수치심을 느낄 때 저는 오히려 그렇게 느낍니다. 조비 이럴 때 조비 이럴 때 너무 할까요? 코먹을 때 자 그넝토크 여기까지 하고요. 함께할 코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더잡 퀴즈쇼 세상의 모든 잡다한 퀴즈를 풀어보는 시간이고요. 오늘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저희들이 힘을 합쳐서 문제를 마칠 때마다 저희 앞으로 편의점 상품권이 적립되기 때문에 열심히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둘이 풀면 좋을 문제들 제보해 주세요. 넌센스 상식 요즘 이슈 설문조사 퀴즈 등 분야를 가리지 않는 다양한 문제 기다리고 있으니까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금요일 더잡 퀴즈쇼 게시판에 문제를 내주시면 됩니다. 문제가 채택되면 선물 조율 베개 보내드립니다.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자 베르마무 님이 출제해 주셨고요. 조율 베개를 드립니다. 영국의 한 기관에서 첫 데이트의 호감도를 높이는 옷 색상은 무엇인지 조사한 결과 여자가 본 남자의 호감 1위 옷 색깔은 회색이었습니다. 오늘 베디 회색이 오셨잖아요. 그레이입니다. 여러분에게 호감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호감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호감을 어떻게 기회에서 쥐색이 회색이죠. 그럼 쥐는 뭐예요? 쥐가 그레이색이네요? 쥐가 그레이색이죠. 채팅창 공구리색 차단해드리고요. 공구리가 뭐예요? 콘크리트 콘크리트 유토피아 자 그렇다면 남자가 본 여자의 호감 1위 옷 색상은 무슨 색일까요? 핑크색 아닐까요? 주관식으로 한 번에 맞히면 2300원 못 맞히면 1200원 객관식입니다. 핑크색? 네. 흰색 생각했는데 너무 흰색은 너무 쉬울 것 같아서 하긴 이렇게 쉬운 문제를 그리고 오히려 쨍한 색을 안 좋아할 수 있어요. 빨간색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요. 강렬하게 빨간색 그걸 안 좋아할 것 같다고요? 약간 어쨌거나 보통 남자분들의 이상형은 청순한 여자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청순 저희는 흰색이라고 생각하지만 남자분들은 핑크색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개인적인 취향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정예인씨가 만약에 소개팅을 나갔어요. 네. 무슨 색 입고 나가겠습니까? 저는 소개팅을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지만 만약에 소개팅을 나간다면 저는 뭔가 화이트로 입을 것 같아요. 아 흰색으로요? 저는 워낙 핑크 옷이 없기도 하고 러블리하게 네. 흰색 어떤 코디어실 거예요? 약간 흰색 원피스의 블레이저? 블레이저? 네. 이런 거 입을 것 같은데요. 약간 면접 룩인데요. 그런가요? 네. 지혜씨는? 저도 예인씨랑 비슷하게 입을 것 같아요. 저도 무조건 흰색. 흰색으로. 그럼 화이트로 한번 가볼까요? 일단 너무 쉬운데 핑크 한번 가보자. 핑크? 그래 그래 핑크. 핑크? 첫 축으로 가요. 네. 핑크? 미안해. 남자가 본 여자의 호감 1위 옷 색깔 1번 검정색 2번 흰색 3번 빨간색 4번 파란색 5번 핑크색 일단 5번은 제외됐네요. 제외됐네요. 흰색 가볼까요? 4지선답니다. 네. 2번 한번 가보고 네. 검정색은 절대 아닐 것 같아요. 검정색 아니다? 네. 뭔가 절대 아니라고 하니까 갑자기 확 정답 같은데요? 아니야. 이지혜가 아니라고 하면 또 반대로 가고 싶죠. 네네. 왜? 검정색은 왜 아닐 것 같아요? 뭔가 검정색? 오늘 둘 다 검정색 입고 오셨는데 뭔가 검정색은 아닐 것 같아요. 뭔가 칙칙하고 녹슨 느낌 들고 날 만나러 온 게 아니라 근데 옷을 기억할까요? 얼굴만 기억하실 것 같아요. 기억하죠. 무슨 옷 입었는지? 그럼요. 패션의 완성은 근데 얼굴인데? 얼굴이긴 하지만 이제 그 잊을 수 없죠. 아 그런가? 첫 데이트 모습은 채팅창도 호감이면 머리 보도 좋다. 남자들은 옷 기억 못 할 텐데 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럼 흰색 가자. 무난하게 흰색 한번 가보시죠. 흰색? 네. 아닙니다. 자 검정, 빨강, 파랑 남았어요. 이제 가격은 500원으로 떨어졌어요. 600원으로 떨어졌어요. 검은색 아닌 빨간색일 것 같아요. 파랑색은 아닐 것 같아요. 힌트 드릴까요? 네. 저는 이 색상 옷을 입고 미우새에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저에 대한 충성도로 당연히 미우새는 챙겨보셨겠죠? 네. 베디 하면 또 블랙판서잖아요. 그래서... 하지만 빤스 그건 속옷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나 깜짝 놀랐네 지금. 뭐지? 블랙판스? 죄송합니다만. 블랙팬서? 아니 제가 미우새에 속옷 입고 출연했겠어요? 블랙팬서. 아니 속옷을 당연히 입었지만 안에 입었죠. 네. 안 보이게. 드러나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랬구나. 약간 저스틴 비버 스타일로 이렇게 약간 내려 입으신 줄 알았죠? 노노. 노노. 오케이. 내려가지 않아야죠. 또 검색 좋아하시니까 베디가. 검색 옷은 워낙 많이 입고 나오셔서. 음. 근데 이렇게 쉽게 이런 힌트를. 빨간색. 아 근데 베디가 파란 옷도 자주 입잖아요. 파란 옷도 자주 입어요. 파란색 한 번 가볼까요? 파란색 가보자. 네. 두 분은 여자 입장에서 파란색 옷을 입고 데이트해야 돼요? 저는 파란색 옷이 없는 것 같아요. 하늘 색깔 옷들은 있는데 남색은 많죠 남색. 남색도 많은데 파란색은 없는 것 같아요. 파란색에 남색 포함인가요? 어.. 넣을 수도 있긴 하죠. 하늘색도요? 하늘색.. 어..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럼 파란색 가보자 언니. 왜냐면 남색 옷은 많이 입어. 여자들이. 저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옷도 뭐 화면에는 검은색을 보이는데 자세히 보면 이게 지금 네이비거든요. 네이비예요. 파란색 한 번 가볼까요? 네네. 파란색? 네. 아.. 진짜 이렇게 안 맞냐? 힌트 하나만 주시는데? 힌트 드렸잖아요. 미우새 안 봤습니까? 이 옷에 봤는데 검은색 옷만 입으시던데요? 흰색 옷 입었던 것 같아요. 집에서 입으셨던데요. 제가 흰색 옷을 입고 있었구나. 하하하하 무슨 말투죠? 300원. 입고 있었구나. 네. 검정과 빨강 남았습니다. 무슨 옷 입고 첫 데이트 나갈래요? 검정색 하자. 약간 섹시한 느낌으로 딱 검은색으로 쫙 빼입고 나가는 거죠. 약간 장례식 스타일. 괜찮다. 괜찮다. 오히려 이제 약간 차분하게 굉장히 자신을 감추고 네네. 자. 1번. 어. 빨강이라고? 정답은 빨강입니다. 그래서 5개. 오지선 나중에 다 틀려서 빵원. 하하하하 난 진짜 심지어 빨강 아니라고 했었잖아. 이것도 쉽지 않은데. 자 제가 미우새 나갈 때 이 옷 입고 나갔어요. 봐봐요. 화면에 띄워드리고요. 빨간색 풋볼 저지. 미식축구 저지 입고 나갔고요. 네. 대박이다. 저건 못봤네요. 그래요. 그리고 꽤 높습니다. 남자분들이 여자들 볼 때 첫 데이트 호감도 색상 27%나 답변을 했고요. 진짜? 근데 빨간 옷? 2위가 파랑인데 19% 그 다음이 초록 14% 검정 그 다음 보라가 8% 흰색이 없었어요. 영국 음 아 영국이었어. 응. 영국 뭐야 대한민국인 줄 알았네. 영국이었어. 영국이 어 이거 축구 유니폼인가 그러면? 빨간색 맨유 아스날 옷 입고 나간 여자들을 좋아하는 건가? 그러게요. 영국이었네요. 그러네. 첼시가 그 다음이고 초록이면 어 지금 너무 형형색색 나와가지고 대한민국? 그래서 형형색색 데이트? 자 비호감은 어 남자는 노란색이 비호감이고 여자도 노란색. 그래서 어 비호감 색상이 노란색이었습니다. 어 진짜요? 화면에 제 노란색 옷을 띄웠습니다. 어머머머머 정글에 업직 갈대였어요. 오비에요? 정글에 업직 갈대라니깐요. 패딩 패딩. 아 왜 화내세요 패딩? 잠시 후에 뵐게요. 배성재 10 2부가 시작됐습니다. 생방 스튜디오 조명 아래에서 미모 열리라는 걸그룹 러블리즈 유지에씨 정예인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자 세팅창이 너무 웃겨요. 처음이야 그러니까 다들 처음이야 이렇게 치는데 이분들은 거의 지금 9년째 이걸 하고 계십니다. 장난 아니다 거의 광고들도 다 들으면서 따라해 주시고 거의 걸그룹 떼창 수준이다. 그럼요. 네 아주 걸그라한 목소리로 군부대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자 내다버린 9년이라고 하십니다. 아직 두 분이 따낸 금액은 0원입니다. 어때? 다 틀리지? 네 2번 문제 나갑니다. 이제 1번이라고 경차 운전명님이 출제하셨고요. 선물 조율 베개 드립니다.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술자리 문화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저녁 회식에 참석하기 싫어서 거짓말로 핑계를 대고 빠져본 적 있다는 응답자가 62%나 됐습니다. 직장인들이 뽑은 가장 피하고 싶은 회식 유형 1위는 무엇이었을까요? 객관식입니다. 1번 강제로 술을 마셔야 하는 회식 2번 춤 노래 등 장기자랑을 시키는 회식 3. 날짜를 번개로 잡고 참석 안 하면 눈치 주는 회식 4번 높은 직급 임원들과 함께하는 회식 5번 귀가 시간 고려 없이 새벽까지 길게 가는 회식 자 어떤 회식이 가장 싫었을까요? 아 진짜 다 싫은데 1위로 꼽은 거 진짜 다 싫은데 저는 뭔가 4, 5는 아닐 것 같거든요 어차피 기가 시간 고려 없이 새벽까지 길게 늘어지는 회식은 그냥 회식 간 순간 어쨌든 언제 들어갈지 모르실 거예요 아마 요즘은 안 그래요 유지혜 씨가 꼰대라 그렇지 회식을 시간 정하고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정하지는 않아도 보통 요즘은 이제 코로나 한번 겪은 다음에 좀 일찍 가는 편이죠 그래도 막차가 끊기기 전에는 좀 보내주지 않나요? 역시 유지혜 스타일이에요 그죠? 오늘 집에 어딜 가? 오늘 회식인데 말이야 나도 내일 아침에 바빠 그죠? 이게 유지혜 스타일이죠 근데 뭔가 1번 2번이 좀 유력하지 않나요? 강제로 술 마시는 회식이랑 춤, 노래, 장기자랑 시키는 회식 너무 싫지 않아요? 저 너무 싫어요 저는 3번도 싫어요 날짜를 번개로 잡고 눈치 주는 회식 근데 회식이 날짜를 번개로 잡나? 아 근데 그런 게 있죠 이제 번개라기보다 강제로 이제 오늘 회식 어때? 오 익숙하다 자 오늘 금요일이니까 한주가 고생했고 자 회식 회식 그러고 안 오면 눈치 줘 유지혜 빠졌어 다 올 거지? 응 이런 식으로 자 뭘까요? 근데 정유인씨 지금 유희관이 네 지난번에 전화 안 받아서 되게 아쉬워한다면서요 맞아요 맞아요 저번에 전화하려다가 희건 오빠 전화 안 받으셨잖아요 네 방금 카톡이 왔는데 방금 연락이 왔는데 네 오늘은 자기한테 전화 안 하냐고 이 밤에 네 이 밤에 금요일 밤에 이걸 왜 듣고 있을까요? 네 네 자기도 문제 자기 잘 맞춘다고 오늘 회식 없나? 어? 저 오늘 회식 회식 관련 문제인데 한번 연락해볼까요? 또 회식 전문이잖아요 희건 오빠가 아 그래요? 유희관은 반대로 회식을 즐기는 상사 쪽 입장이 아닐까 싶긴 한데 아 눈치 없는 상사 쪽? 그럼 전화 찬스? 네 좋죠 힌트를 달라고 할까요? 힌트를? 네 알 수도 있으니까 네 물론 모를 것 같긴 하지만 모를 것 같은데 이거는 다시를 잖아요 사실 다섯 개 뭔가 춤 노래 장기장화 시키는 회식은 희건 오빠는 좋아하실 것 같고 안 시켜도 하시잖아요 네 안 시켜도 하시니까 좋아할 거 확고가 아니라 좋아해요 본인이 주도하잖아요 저희 베테네 회식할 때도 본인이 엉덩이 춤추면서 다들 추라고 그러고 그러니까요 난 아직도 그 엉덩이 춤이 그 엉덩이가 그 잊혀지지가 않아 그 엉덩이가 그 유희관한테 한번 연결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채팅창 내려야됩니다 유희관은 정경희씨 폰으로 직접 하길 원했을텐데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안녕하십니까 오빠 안녕하세요 오빠 이 야밤에 저희 베텐 봐주시고 감사해요 감사해요 저희 베텐이요? 우리 베텐 우리 베텐 언제부터 저희 베텐이 됐지? 아 우리 베텐 삐지지 말고 한 달에 한 번 오시면서 되게 그러시네 지금 밤에 뭐하고 있었습니까 금요일 밤에 베텐 듣고 있죠 오늘 어떻게 회식이 없어요 금요일 밤에 그러니까요 베티가 회식을 안하니까 집에서 이렇게 있잖아요 아 저 지금 일하잖아요 네 자 혹시 근데 저희 언제 회식해요? 할게요 할게요 네 언제 회식해요? 아니 그리고 어차피 러블리즈 콘서트가 또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저희 가는거에요? 가야죠 오셔야죠 오셔야죠 뭐 티켓 없다 그러던데 티켓이 없긴 한데 네 저희가 살게요 자 그건 나중에 협의하시고 네네 회식 유형 가장 직장인들이 피하고 싶은거 보기 혹시 들으셨습니까? 네 들었어요 네 힌트를 혹시 하나 주실 수 있을까요? 아세요 답을? 근데 회식하면 다 좋은거 아닌가? 아 진짜 좋은 좋은 사람이에요 성격이 유일관이 직장생활을 제대로 해봤어야 되는데 아 회식하면 난 너무 좋은데 근데 그중에서도 만약에 온빠라면 이 다섯개중에 뭐가 제일 뭔가 피하고 싶은 회식일거 같아요? 이 다섯개 중에 피하고 싶지도 않아요 피하고 싶은건 태양을 피하고 싶고 오우 진짜 왜이래씬 최악의 직장상사 인생이 봤어 진짜 왜이래 어우 최악의 직장상사 그죠? 뭐 이렇게 말 나오다가 하나 잡아채가지고 그걸로 이젠 아 일단 이번 일단 그 춤노래는 아닐 것 같아요. 희관 오빠는. 춤노래를 좋아하시니까. 1번 아니면 2번 같은데. 강제로 술을 마시거나 춤노래 등 장기장을 시키는 걸 오히려 싫어할 것 같다. 근데 그 시간 안 정해주고 늦게까지 먹는 것도 싫을 것 같고. 그쵸. 그 높은 임원들하고 먹는 것도 싫을 것 같고. 그쵸. 그래서 힌트가 뭘까요? 힌트요? 네. 아 저번 야구 문제 때 전화받을 거 오늘 괜히 받았네. 정답을 모르죠 오빠도 지금. 정답 몰라요. 아 아는 게 없네요. 그럼 2중이 가장 싫을 것 같은 거. 이분 개인기 하고 싶어서 전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노래 부르시려고 지금. 아 2중에서 싫은 거? 네. 어 난 없는데. 그러면 노래 한 곡 한 소절 하고 끊을까요? 여러분들 많이 날씨가 추워졌어요. 감기 조심하세요. 아허 나 감기 걸렸나봐. 아 추우. 뒤에 가서 모르죠 오빠. 유희관 씨. 끊으셨나봐요. 편하게 주무세요. 네 굿밤. 잘 자요. 제압진이 강제로 끊었습니다. 아 네. 얻은 게 하나 없는 전화 찬스 시간이었네요. 네. 그럼 이제 5초 안에 찍어 오시기 바랍니다. 5, 4, 3, 2, 1. 강제로 술을 마셔야 하는 회식. 아닙니다. 힌트 주세요. 힌트. 베텐 회식에서도 이런 유형이 있었습니다. 어 진짜? 나요? 그럼 3번은 아니고. 저 6배번 걸려있습니다. 날짜를 번교로 잡진 않잖아요. 높은 직급 임원들과 함께 하진 않죠. 저희가 SBS 국장님이 와서 같이 회식을 하고 이러진 않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물론 우리 위인님이 함께 하긴 하지만. 우리 위인님은. 저는 굉장히 낮 잡아 보는군요. 높으신 분은 아니니까. 자기들 아래로 보두죠. 아 저희보다 위긴 한데 아주 높진 않으니까. 번개로 잡고 눈치 주는 회식 아닌 것 같고. 번개를 잡잖아요. 눈치급도 아닌 것 같고. 네 네. 그러면 춤 노래 장기 자랑 시키는 회식. 혹은 귀가 시간 고려 없이 새벽까지 쭉 이어지는 회식. 둘 중에 모두가. 그런데 고려를 안 해주나 우리 회식이. 보내주긴 하는데 잘 안 보내주긴 하니까 5번. 오케이. 보내주긴 하는데 눈치를 주지. 저는 이 생각을 하죠. 저는 빨리 집에 가고 싶은데. 맞아. 배딘 맨날 집에 너무 빨리 가고 싶어해요. 집에 못 가게 하죠. 왜냐하면 근데 우리가 춤 노래를 강제로 시키지는 않잖아요. 그냥 다들 자진해서 하는 거지. 이런 유형이 어쨌든 있었습니다. 2번이다. 춤 노래 시키는 거다. 2번? 우리 넋살 오빠들 랩 시켰잖아. 아 그러네. 작도 시켰잖아요 작도. 국자 작도 시켰죠. 그래서 국자 들고 했잖아요. 그렇게 몇 년 동안 작도 한 소절도 안 불러주던 넋살이. 했잖아 했잖아. 강제로. 그러네요. 단체로. 노래까지 틀어서. 노래를 어거지로 틀고 모두가 핸드폰을 켰죠. 동영상을. 완전 폭력이에요 이건. 2번 가야겠네요 2번. 춤 노래 장기잖아. 네네네. 갑니까? 네 2번. 600원입니다. 생각해 보니까 넋살 오빠가 그때 작도하고 나서. 저랑 언니한테 또 되게 눈치 주셨어요. 러블리지 노래 안 하냐.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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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너네도 가슴 대회 안 하냐. 약간 이렇게 좀 강요하셨던 게 기억이 얼음풋이 났습니다. 자 어쨌든 요즘은 많이 없어진 유형입니다. 춤 노래 등 장기자랑 시키는 회식인데 배텐 회식에는 남아있어서 끔찍하다는 거죠. 이게 압도적이었습니다. 거의 절반 정도가 이 답변을 했고요. 그 다음이 강제로 술 마시는 게 2위. 늘어지는 회식이 3위. 그리고 번개로 날짜 잡는 회식이 4위. 그 다음에 높은 지급 5위. 저는 갑자기 생각난 건데 이종범 작가님도 휘파람 시켰잖아요. 휘파람 시켰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나갑니다. 배오룡님이 출제하셨고 차단해드리고 선물 조율배기 보내드립니다. 리즈 시절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리즈 시절. 배오룡이 뭐예요? 그냥 뭐 만화 뭐 이런 건데. 리즈 시절 이 말은 특정 인물의 전성기나 황금기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리즈 시절이라는 말의 탄생 배경. 다음 보기 중 몇 번일까요? 객관식입니다. 1번 영국의 리즈 왕조 시절이 태평성되었어서. 2번 축구선수 앨런 스미스의 리즈 유나이티드 시절 기량이 뛰어나서. 3번 배우 리즈 위더스푼의 전성기 시절 인기가 어마어마해서. 4번 잉글랜드의 도시 리즈가 유럽 최고의 도시로 산업이 번창해서. 5번 청춘 영화 리즈 속 주인공들의 청춘이 아름다웠어서. 저희 러블리즈는. 그러네요. 러블리즈도 6번에 하나 넣어놓을 만한데. 늘 러블리즈라서. 그렇죠. 러블리즈는 포에버죠. 사실 리즈 시절이 아니라. 그러네. 지금이 리즈 시절이죠. 감사합니다. 그렇게 아무 영혼 없는 눈으로 저를 쳐다보시면서. 그래서 6번을 뺐습니다. 아 예예. 눈에 총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눈이 지금 죽었어요. 지금 영혼이 없어요 지금. 데드아이라고 하죠. 어쩜 저럴까. 지금 눈에 그 약간 안광도 없는 느낌 아세요? 죄송하지만 시간이 없어서. 문제를 좀 풀어주시겠습니까? 뭔가 느낌 4번 어때요 언니? 잉글랜드의 도시 리즈가 유럽 최고의 도시로 산업이 번창해서. 제일 아닐 것 같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제외. 아니면 5번? 청춘영화 리즈 속 주인공들. 청춘이 아름다웠어서. 리즈. 아니면 이건가? 3번? 리즈 위더스푼의 전성기 시절 인기에 어마어마해서. 누군지는 모르지만. 아니면 1번. 1번 리즈 왕조 시절 태평성대. 힌트 하나 드릴까요? 네. 2009년 말부터 인터넷 곳곳에 널리 퍼지면서 확 유명해졌습니다. 뭐가요? 이 표현이. 리즈 시절이라는 말이 이때부터 인제. 그게 왜 힌트예요? 그냥 그랬다고요. 기억을 떠올려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힌트 하나만 더 주시면 안 돼요? 나머지 두 개는 완전 지어낸 얘기입니다. 2번은 지어낸. 이 중에 3개는 말할 수도 있는데. 3번? 아예 근거도 없는 얘기. 근데 2009년 말. 리즈 위더스푼이 누군지 아세요, 언니? 나 여기 있는 사람 다 몰라. 리즈 위더스푼 금발이 너무해 몰라요? 알아요. 금발이 너무해. 그 주인공. 금발이 너무해? 금발이 너무해 몰라? 외화를 안 보는 지혜 씨도 봤는데. A 씨는 하품을 하면서 안 봤어요. 아아아아. 아아아아. 이거는 진짜 유명해. 약간 시간이 많이 지났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배우는 그래도 꽤 대세 배우. 그쵸. 엿 늦고 지금도 열심히 또 많이 하고 계신데. 강아지 들고 다니네. 오. 자. 찍어보시죠. 아. 지금 너무 어렵네. 1번 한번 가볼래? 영국 리즈 왕조 시절. 이건 아닐 것 같은데. 2009년 말부터 올라온 말이라잖아요. 그러면. 3번 해보자. 아, 1번 제외한다. 왜요? 1번 2번. 리즈 위더스푼의 전성기 시절 인기가 어마어마해서. 네. 3번. 3번. 아닙니다. 실제로 뭐 리즈 위더스푼 배우 전성기 시절 인기 어마어마했지만. 그것 때문에 리즈 시절이란 말을 쓰진 않았습니다. 네. 자. 뭘까요? 4번? 4번 가볼까요? 잉글랜드 도시 리즈가 유럽 최고의 도시로 산업이 번창해서. 아, 아니. 5번 가보자. 5번. 5번. 청춘 영화 리즈 속 주인공들 청춘이 아름다웠어서. 뭔가 아닌가? 리즈란 영화 보셨어요? 아니요. 아니요. 들어본 적도 있으세요? 아니요. 음. 자. 지은 거 아니야? 4번? 아, 근데 1번 한번 해보자. 1번. 1번. 영국 리즈 왕조 시절이 태평성되었어서.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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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2009년쯤에 리즈 왕조 시절. 아, 아니다. 이거 아니다. 아니다.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예. 아, 진짜 지은이 너무 웃긴 것 같아요. 자, 이 리즈의 최전성기는 60년대 후반에서 70년대 초반입니다. 60년대? 이 리즈 시절에서. 예. 4번 가볼까? 4번 가보자. 잉글랜드 도시 리즈. 네. 4번 하겠습니다. 아, 오늘 진짜 아닌가 보다. 잉글랜드 도시 리즈가 유럽 최고의 도시로 산업에 번창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2번? 아니면 저 1번 가볼래요, 언니? 괜히 성지 오빠가 더 그렇게 말씀하실 때. 아니, 아닌 것 같아요. 아, 리즈 왕조.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일부러 아, 왕조 이렇게 하는 걸 수도 있어요. 2009년 말인데 왕조 이런 식으로. 5번 한번 가볼까, 너비꼬. 실제로 어디 뭐 이제 작은 소국, 그죠? 리즈 소국이라는 게 있었는데, 제가 이제 그걸 가지고 약간 왕국인데, 2009년이라고요? 이렇게 한 걸 수도 있다. 5번 해볼게요. 5번. 청춘 영화 리즈 속 주인공들 청춘이 아름다웠어서. 네. 예인 씨 동의 안 하는 표정인데요. 아니, 동의합니다. 동의해요? 네네. 예인 씨가, 예인 씨가 하자고 했잖아요. 일단 제가 하자고 한 거는 다 틀렸어요, 지금. 5번은 완전 가짜고요. 네. 그냥 지어낸 말이고요. 1번 가보전, 1번. 아, 리즈 왕조. 2번. 축구 선수 앨런 스미스는 아예 관심도 없나요? 리즈 유나이티드 관심 없나요? 김지영의 텐 님이 대본에 2번이 안 써 있나요? 아니, 뭔가. 우리가 축구에 관심이 없어서 정답 같지도 않나 봐. 리즈 유나이티드라는 말 안 들어봤어요? 유나이티드 킹덤은 들어봤는데. 자, 문제 끝. 2번, 2번? 0원, 0원. 0원이요? 맨윤 들어봤는데 리유는 안 들어봤어요. 리유. 아, 리유. 그렇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있지만 리유가 어딨냐. 있습니다. 리즈 유나이티드. 정답이 뭐예요? 정답 2번이에요. 앨런 스미스라는 축구 선수가 리즈 유나이티드에서 뛸 때 기량이 굉장히 뛰어났는데. 이제 맨윤으로 이적을 한다면 좀 못 뛰니까. 아, 저 선수는 리즈 시절이 좋았는데 이 축구 팬들이 얘기하던 게 전국으로 확 퍼지면서 리즈 시절이라는 얘기가 마치 약간 뭐 아름다웠던 시절? 전성기? 뭐 이런 식으로. 정말 우리가 1, 3, 4, 5는 다 했는데 1을 안 했네. 저는 이걸 받자마자 이번에 X를 쳐놨어요. 왜요? 그냥 이건 아닐 것 같아서. 그냥 뭔가 오빠가 축구 중계를 많이 하시니까 베디가 지어서 쓴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아, 그랬군요. 앨런 스미스라는 선수는 되게 잘생기고 축구도 잘하고 특히 이제 박지성 선수랑 맨유에서 경쟁자이기도 하고 그래서 뭐 그런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 다음 문제 배 시간이 없나요? 다음 문제 나갑니다. 이번 문제는 최 박사님이 출제하셨고 조일배기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두 분은 600원을 따냈고요. 지금부터 1989년에 나온 이승환의 좋은 날이라는 노래, 가사 일부분을 들려드릴 건데요. 잘 듣고 띵똥 효과함 자리에 들어갈 가사를 맞춰주세요. 노래 나갑니다. 그대가 직접 써준 야릇한 그 느낌처럼 네, 그대가 직접 써준 땡땡 야릇한 그 느낌처럼 들뜨는 마음 진정시킬수록 이상한 웃음만 나네. 여기서 띵똥 효과함 자리에 들어갈 가사. 소개로 처음 만난 상대방에 대한 가사인데요. 처음 만난 상대방이 직접 뭘 써서 줬길래 들뜨는 마음을 진정시킬 수 없었을지 가사를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뭔가 하숙집 주소 아닌가? 1번 삐삐번호 2번 하숙집 주소 3번 전화번호 4번 이메일 주소 5번 발사이즈 근데 약간 발사이즈도 좀 야릇한 느낌이 뭔가 모르게 있지 않나요? 직접 써준 발사이즈요. 좀 이상하지 않나요? 내 발사이즈 235 이렇게 써주면은 이게 뭘까 하면서 235에 대해서 일단 생각할 거 아니에요. 235미리 이렇게 딱 써주면 야릇하죠. 나한테 발사이즈를 왜 알려주지? 왜 알려주지? 하면서 약간 조금 뭔가 생각하게 되잖아요. 뭔가 신체 부위니까. 그러니까 발 크기를 재보자는 건가? 발 크기를 재보자는 거 이후로 발 크기를 재보자.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래요? 1989년에 네. 1989년 발 패티쉬 노래를 그런 말 해도 돼요? 그런 말 라디오에서 해도 돼요? 아니 뭐 그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약간 좁히면 더 이상했잖아요. 데디가 약간 정수리 패티쉬 있는 것처럼. 그렇죠. 그렇죠. 이분은 바이 패티쉬. 네. 자. 하숙집 주소 같습니다. 하숙집 주소를 써줬다? 네. 이게 뭔가 제일 좀 직관적이죠. 우리 집에 올래? 우리 하숙집 올래? 근데 하숙집이면 다 같이 사는 집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하숙집인데 약간 방이 따로 다 있나? 하숙집은? 방이 또 따로 있긴 하죠. 그렇죠. 여러 개 있죠. 그러니까 이 들뜨는 마음 진정시킬수록. 하긴 주소니까. 집 주소니까. 엄마. 어드레스. 어. 2번 한번 가볼게요. 어. 하숙집 주소를 써준 의미는 뭔데요? 어. 우리 집에 놀러와라. 어. 라면 맞고 갈래? 약간 이런 느낌. 개인적인 사적인 공간에 초대하는 거. 어. 약간 좀 의미가 있죠. 하숙한 사람들이 여러 명 있는데 좀 불편하지 않나요? 그 방은 나만의 공간이니까. 그쵸. 그쵸. 어. 어쨌거나. 자. 그러면 정답. 우리 방 가서 발 사이즈 잘래? 어. 정답은 그냥 전화번호입니다. 깔끔하게. 어. 자. 까먹겠습니다. 배성재 10. 오늘 더잡 퀴즈쇼. 유지혜 씨, 정예인 씨 두 분이 오늘 한 문제만 마치고 600원을 가져가서 최저가인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최저? 확인은 해봐야 되는데. 그 류수정 씨가 왔을 때 650원을 받아가지고. 와우. 역대 최저액이었던 것 같은데 두 분이 오늘 경신한 것 같습니다. 최저가 경품 없나요? 네? 최저가 경품이요? 네. 불쌍하니까. 근데 이거는 희관 오빠의 도움이 적었기 때문에. 유희관이 아무 도움이 안 됐기 때문에 유희관이 좀 이렇게 두 분한테 입금을 좀 해드리는 쪽으로. 천 원씩. 네. 그런 식으로 가르마를 타도록 하겠습니다. 야릇한 방통위 주소나 적어달라고 하신 분이 있고요. 방심위에서 물어보겠다. 발패티지 이거는 왜 나온 문맥인가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무슨 왜 모아에다가 나온 건 얘기인가요? 학술적 용어니까. 네. 이상하게 보지 않으신 거죠. 나쁜 말은 아니니까. 그렇죠. 예인이 다이어트해서 술 끊었나요? 오늘 총기가 없네요. 아 그럼 아니에요. 그 예를 들어 곡기를 끊어서 지금 오늘 하나도 못 먹었답니다. 아 네 맞아요. 오늘 제대로 먹은 게 없어요. 오늘 스케줄 소화 때문에 또. 자 다음 주는 배텐 체인지데이이기 때문에 두 분이 상남자템 리뷰쇼를 해야 되거든요. 너무 재밌을 것 같아. 상남자들이 할 만한 그런 아이템 이런 리뷰 가능합니까? 상남자들이 쓸만한 리뷰템 뭐가 있을까? 도끼? 도끼요? 도끼를 어디 땄어? 면정학? 예 황해? 뭔가 남자들이 가면 그런 거 생각하잖아요. 그래요. 멋있는 무기. 도시 사회에 사는 사람들은 사실 필요가 없는 흉기죠. 흉기요? 자 백구야 끝인사 주세요. 끝인사. 여러분 오늘 끝곳은 말이죠. 끝고 끝은 없어요. 소등해요. 야한 꿈 꾸세요.